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파주시 상지석동에 위치한 포룸 신축빌라입니다. 오늘 보실 현장은 스리룸의 알파룸 포함 포룸 구성의 세대입니다. 분양가는 3억 8천 8백만원, 담보 실입주금은 5천만원입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추가대출도 가능합니다. 실평수는 37평, 전용면적은 20평입니다. 이계동 4층 16세대 분양중에 있으며, 가장 가까운 전철역인 운정역은 현장 근처 마을버스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 문산고속도로는 자차기준 3분 정도 소요됩니다. 주거생활에 만족을 가져다줄 다양한 옵션들이 준비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수납공간이 양쪽에 마련되어 있는 현관 전실입니다. 한쪽은 수납장과 장식장이, 반대쪽에는 전신거울이 설치되어 있어서 편리합니다. 일괄소등 스위치는 실내에 있습니다. 거실은 눈으로만 봐도 고급자재로 시공되었음을 알 수 있는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거실에는 실링팬과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 사계절 쾌적한 실내대기를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주방까지 막힘없는 공간감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넓은 식탁과 최적의 동선 효율로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비스포크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광파오븐레인지를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방 옆에는 대형 베란다가 있어서 진보관이나 세탁기 등을 놓기에 아주 좋습니다. 메인 욕실에는 욕조가 있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방에도 고급스러운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환기도 잘 되며 공간 구성에 효율성이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안쪽 별도의 공간에는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제공됩니다. 규모가 꽤 여유있는 편입니다. 욕실에는 레인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만큼 면적이 넓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서브룸도 안방과 같이 쾌적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두 번째 방의 경우 작은 드레스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어컨과 온도 조절기는 모든 방에 빠짐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은 거실과 연동되는 알파룸입니다. 알파룸에도 앞선 서브룸과 동일하게 온도 조절기, 에어컨이 제공됩니다. 슬라이딩 도어는 양쪽으로 열리고, 거실과 연결성을 갖습니다. 주차공간도 실내와 마찬가지로, 넓고 편리한 자주식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양 및 상담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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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